에코프로 지난주 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승의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배터리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이겠죠. 이것과 연관해서 대안주로 한 분은 대부 마그네틱, 한 분은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에코프로의 대안주로 대부 마그네틱과 솔루스 첨단 소재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하나씩 사이좋게 전기차 관련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요즘 시청자분들이 2차전지가 대세니까 나도 뭐 하나를 잡아야 되겠는데 너무 다 올라가니까 잡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대안주를 좀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볼까요? 네, 소재 쪽이 난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비 쪽도 눈이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 장비 쪽이 뭐 없나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대부 마그네틱 같습니다. 마그네틱이다 보니까 일단 자기장 이용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전자석 탈철기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양극재 쪽에 들어갔을 때 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철을 제거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발화를 방지하는 대표적인 장비다라는 쪽으로 해서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탈철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습식과 건식 모두 다 있는데 특히 습식 같은 경우는 전자석 탈철기가 이 회사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글로벌 납품처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모두 들어가고요. 중국에 또 핫한 BYD 그리고 또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까지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지금 최근에 핫한 회사들한테 들어가고 있다는 쪽에서 계속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 변화가 아직까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살짝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숫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들어오게 됐을 때 주가는 당연히 반응할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주가와 관련된 쪽의 수급 관련된 부분들인데 오버잉 이슈가 좀 남아있던 부분들, 특히 상장 전에 갖고 있었던 PF 쪽의 사모펀드가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이 수급의 부담도 벗어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계속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 기술력을 계속 챙겨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 장비 관련 종목도 좀 살펴보자. 우리가 다른 쪽에 너무 쏠려 있으니까 2차전지의 장비 관련 종목으로 김민수 대표님은 대보 마그네틱을 픽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길건우FC의 픽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저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전기차 소재도 하고 그다음에 OLED 소재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OLED가 앞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전기차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재 쪽을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미국의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얼마 전에 또 서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2030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는 친환경차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때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동 성명을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다 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전기차 비중이 미국이 한 3.3%, 유럽이 16.3%, 중국이 11% 정도인데 다른 것보다도 미국의 수요가 굉장히 가팔라질 전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 소재 관련 기업들이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래 한 202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1년으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전기박이 쇼티지를 어느 정도 수혜를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전기차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 5월에 최대 12,500달러까지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법안이 나와 있는데 거의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전미 자동차 노조,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자들이 만든 전기차여야지만 12,500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K배터리 업체들이 GM이랑 포드랑에서 합작 공장 지금 설립하고 있죠. 그다음에 유럽 전기차 업체들인 폭스박이나 BMW들도 실질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형 소재 업체들이 수혜를 플러스 알파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솔루스 첨단 소대가 사실은 기술력은 있었는데 매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없으니까 생산을 못했거든요. 전기박 자체가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어서 신규 업체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뒤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밀고 있습니다. 품질 인증도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LG에너지 솔루션에 한 4,200억억 규모의 납품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OLED 소재 쪽도 너무 좋기 때문에 매출 추정치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솔루스 첨단 소대 자체가 다른 전기박 업체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가 상승이 조금 덜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길건호 FC께서는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장비 쪽으로 그리고 길건호 FC께서는 소재 쪽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대법 마그네틱은 그래도 조금 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약간 메리트를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정가가 어제 고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약간 차익 매물 나오는 정도. 그래서 한 3만 7천 원대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한번 이용을 해보자는 쪽에서 살짝 매수가는 좀 낮췄던 흐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패턴을 만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직전 박스권 상담부까지는 충분히 시도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1차로 한 4만 2천 원대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적가는 3만 1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법 마그네틱.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덜 올라와 있는 2차전지 장비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은 길건호 FC께서 소개해 주신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런데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우상향입니다. 계속 우상향이고 계속 신고가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지박을 얘기를 했는데 3분기 매출이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된다고 하면 그때가 아마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지박에 관련된 매출 자체가 거의 한 8배에서 9배가 3분기부터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고점이 어디냐라는 걸 정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1, 2차로 단계별로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7만 5천 원 정도 잡으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6만 원 정도 해두시고 그냥 길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2차전지 소재 여기에다가 플러스 OLED 소재까지 함께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에코프라의 대안주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일단 간단하게 오늘 시장 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사실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속방 이야기도 있고 크래프톤도 오늘 상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데 김미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할까요? 짧게 삼성전자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 복귀와 함께 그래도 확신이 조금 더 되는 쪽은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OLED 소부장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부장을 살펴보자. 길건아이프 씨께서는요. 한때 저희가 BBIG 계속 얘기했거든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때문에 민감주들이 많이 반응을 했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주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반기는 그래도 BBIG가 어느 정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조금 덜 간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길건아이프 씨께서는 BBIG 다시 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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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